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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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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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너의 목소리 네가 걷던 그 길이 소중해서 선생님은 나중에 나갈 때 남의 제자들 붙여시켜주면 역실차로 다시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아까만 아이돌 복도 지키고 나의 학생들 날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지금 시애틀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. 전 지역에서 환인들이 있는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제 오늘 이렇게 세월호 추모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한 것이고요. 저희가 이렇게 세월호 선사 잃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그 진상규명을 이루는데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른 해외한인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çok